너무 좋습니다. 진짜 월대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아시아겐 나와서 그날까지 꾸몄는데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어차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안 써보고 지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대단한대로 그냥 쓴 게 잘 떨어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가족 와서 병원해줬거든요. 와이프랑 딸이랑 너무 좋아. 좋은 선물 해준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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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